그러면 한 또 이십 며칠 또 걸으시고 이랬겠지? 드시고 싶었던 거구나. 이야. 제일 뭐 생각나시는 경우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이런 거 아니겠지? 맞아요. 그러면 내가 뚜껑이에다가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한 그릇 이렇게 드리면 좋잖아. 곱게 된장찌개에 스페셜푸드로 딱 이거 갖고 하면 되잖아. 아니 근데 이해해 주겠지? 진짜? 너 이러면 이해 내가 못해. 알지? 내가 이러면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. 이해돼 이제. 오늘은 축구를 넣자. 역시를 넣으면 돼. 괜찮은데. 이후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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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? 된장이에요, 형님? 아니, 그... 아, 그분? 한식이부터 카레? 된장찌개를 좀... 되게 좋아하시겠다. 그게 맞지 않겠어. 아니, 그럼. 그래요, 잘하셨네.